큰 그림 부탁드립니다 다른 캐릭터 한번 해주시죠 큰 그림 부탁드립니다 다른 캐릭터 한번 해주시죠 야 미쳤다 야 겐지 2명 올랐다 야 아니 그래도 나름 뭐 나쁘진 않아요 어제는 투트레이서에 투갱지인 팀이 있었는데 이겼어 간거고 간거고 백진이 지금 이미 트레이서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지금 걔 망했기 때문에 음 근데 아나를 그리고 어떻게 자래 갑시다 저는 위로 망령합니다 아니다 순간이동 네네 어 뭐야 순아 뭐야 어 언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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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선가 뭐 순아 쓰는거 같으시고 철에 쉽네 철에 부숴주고 아 이쪽으로 크아 아 만난다 위도우 뭐야 어 잠깐만 우리 거신 바꿨다 캐릭터 바꿨네 갑시다 팔아 네네네네 팔아로 바꿨어요 좋아좋아 좋아 우리팀 그래도 조합좋아 지금 애들 다 정신 차렸어 어 잠깐만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음 피드세요 피드세요 네 자 지금 갑시다 네네네 아 안가는게 나아 안가는게 나아 단원컨대 안가는게 나 단원컨대 지금 내 그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 일로와요 오케오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갑시다 어 힐 좋아요 자힐도 되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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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돼요 한번 한번 들어가 네 들어가요 한번 한번 들어가 한번 들어갈게요 네네네네 이거 이거 부수고 아 맥크리 맥크리 살았어 살았어 오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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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 온다온다 위도온다 위도온다 자 위도온은 잡아줘야돼 위도온은 아 위도온도 도망가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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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석양 야 설마 나 이걸 맞출까 했다 아 어디있었는지 못봤어 아씨 야 석양 한 명인데 저걸 쏘네 나의 나의 저주 못봤어요? 괜찮아 어차피 뭐 석양쓰는데 살 수 있는 각이 아니었어 아버님 궁 얼마나 남았어요 92% 우리 지금 개이득이야 상대 지금 뭐 오케오케 궁도 제대로 못써 개인궁을 쓰고 지금 딱이야 지금 딱 오케이 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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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용광로긴 한데 좋아좋아 어디서 이렇게 쏘느냐 나를 아 나 죽어 아 저기 포탑이 또 있네 아 또 저 어 또 포탑이 또 있덜 아아 아 포탑에 하나 더있어 아 상대방이 토르빈 두 명이야 어쩐지 다 죽였는데 어디선가 쏘더라고 아이고 음 음 야 근데 아나 살격 속도가 진짜 버프 안됐었으면 마모님 많이 죽었겠다 그래요? 음 와물근처에 대형 견적 운송해 근데 아나가 아나가 뒤에 있으니까 게임만 24시간도 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왜? 그니까 피가 잘 안 닿으니까 재밌어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영이 영이 맥크리자 왕이 오케 나이스 Start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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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 okay 저 궁 거의 다 찾어요 네네 오케이 찼어 궁 됐어 아직은 아니고 여기 사이로 갑시다 아 이번엔 겐지한테 써주는게 좋으려나 어 뭐 다른 사람한테 써줘도 되고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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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오케이 저 용광로네 저거 아 아이고 와 얘도 얘 자체적으로 굉장히 쎄구나 그쵸 아 얘는 죽으러 오네 네 강제 소심한 남캠이나 썼어요 제가요? 아 미친 네? 아냐아냐 아니에요 아닌데? 심해 게임이 재밌는 법 남캠? 뭐야 소심한 남캠은 뭐예요? 그냥 남캠 쓰면 소심해 보였나봐 어 아 여캠이나 쓸까? 자신감있게 아 그래 여자목소리 내면서 가면 되지 안그래도 연습 요즘 많이 했잖아요 거의 뭐 오키지 아 미친 저 지금 안에 있는데요 어 네네네네 갑니다 갑니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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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리퍼 응징했어. 사셨어요? 살았어? 네, 사왔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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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를 날려버리고. 저는 2층에 있겠습니다. 저 궁 준비됐으니까 필요하면 말하세요. 오케이. 그 2층에 있으면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어차피 내려갈거야. 여기 다 제거해야 돼가지고. 다 제거했고. 네네네. 어우, 야. 여기 개꿀명당이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저. 내려갑니다. 네네네. 글로 갑니다. 아, 조심하. 내려오지마. 왜왜왜왜왜. 아, 바스티온 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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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여기가 또 개 쫄리는데 아니야. 바스티온 안에 있거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로 가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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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밉시다. 이거 가능한데? 가능한데? 석양, 석양, 석양. 안으로 들어가야돼. 오, 피했어. 오케이. 오케이. 지린다, 지린다. 간다, 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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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각이거든요. 궁. 저 궁 갑니다. 기다려요. 네, 궁 쳤어요? 가가가가. 가가가. 오케이, 오케이. 바스티온, 바스티온. 빼빼빼빼. 궁 써준다메. 아니, 바스티온 때문에 빼라고 했잖아요. 가가가가. 가가가가. 빼빼빼빼는 뭐야. 가가가가 빼빼빼빼는 뭐야. 바스티온이 있는걸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아, 나는 봤지만 난 믿었어. 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바스티온 있을 땐 절대 들어가면 안돼요. 아무리 궁 써도 X가 죽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은, 바스티온은 잠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궁 써서 드러블을 줄래요. 바스티온은 두 명이더라고, 보니까. 아, 두 명이에요? 어, 바스티온. 아니, 한 명이에요. 그래요? 아마 하나는 그거일걸요. 포탑. 아, 기다려. 제가 갑니다잉. 네네네. 여기서 마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살아, 살아, 살아. 내가 여기서 내 뒤펜. 내 뒤펜을 줄게. 자, 저기 뭐야. 바스티온, 바스티온 잠재울게. 네네네네. 오케이, 잡혔어. 가! 가! 좋아! 그렇지. 어디야, 어디야? 석양중, 석양, 석양. 석, 석양중은 개뿔. 그렇지. 야, 가자, 가자.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 뒤에, 뒤에. 알았어, 알았어. 됐어. 잠깐만, 내, 내까지, 내가, 내가, 얘까지는 내가 무조건 잡고 내가 죽, 내가 죽는다. 그러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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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아. 아아. 이거지. 아아, 이거지. 이거지, 근데 하이라이트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지렸다. 그렇지. 아이콘. 저게, 어이구오오오. 제히티, 제히티, 이성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100개에. 아, 이 장면이죠. 지리는 장면이었어요. 쟤네들 당황해가지고 막, 구석에 낄때. 아, 고맙습니다. 제히티, 제히티님. 별풍선 100개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진짜 제이티제이티님 활력소입니다 정말 활력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제이티제이티님께 감사드릴거에요 정말로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이티제이티님 아나랑 팀플레이하는게 제일 재밌네요 난 아나 없으면 앞으로 게임 안할거같아 아 진짜입니다 아나 너프내면 안된다는데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리퍼한번할게 수비지만 리퍼 아 아나같은 캐릭터가 나왔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다행인데 모르겠어 나는 아나는 안하기 때문에 하는사람들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재미있으면 다행인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건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니에요 진짜 재미있어요 저는 아나를 뭔가 이제 딱 마모님같은경우 리퍼 궁이 다 차가지고 서로 이제 간 보다가 딱 나는 궁 딱 써주고 마모님 개강해진 상태로 돌격을 하면서 애들 쓸어버리고 오케이 아주 그냥 아나 캐릭터가 좋은데 하고싶지 않다고 안맞아서 음 저도 리퍼가 저한테는 잘 안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너무 근접전으로 가서 싸워야되는건 뭔가 별로더라고 저기 안으로 이동할게요 이 쪽으로 네 아 뒤치게 하게요? 여기서 이따가 오면 좀 어 난 여기서 숨어서 힐링해줄게 근데 나는 여기서 도망갈수 있는데 아 우리 만약에 위기로 위기에 처하면 2층으로 올라갑시다 아니 애들이 여기 다 왜 오냐 다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게요? 나는 나 혼자만 이렇게 딱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다 여기있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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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뚫리면 에이 거점 확 뚫려 거기서 싸우면 안돼 거기서 싸우면 안돼 이득이 이득이 없어 전혀 없어 이득이 오케이 오케이 힝힝힝 좋아요 오케이 나 궁 준비됐어요 벌써? 네 지리네 지금 한번 써줘도 괜찮을거 같은데? 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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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강해졌다 둘게 둘게 애들 죽여 아니 오른쪽에 오른쪽에 X2 X2 일단 메딕 힐러 오케이 지려 지려 지렸어 지려 지렸어 한 말 남았어 한 말 남았어 들어와 어 뭐야 아 미친 아 이색힛 아 이색힛 어 지렸다 라인하르트 얘 아마 피도 없을텐데 얼마 어 그렇지 얘 거의 내가 다 잡았었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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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쓸었어 어 개 지렸어 지금 어 아 뭐야 이게 제가 처음에는 집한테 어 뭐야 어디서 이게 뒤통수를 까 이거 근데 아나 궁 진짜 좋네요 이거 돌격 올 거 같은 경우에 뺍시다 어요 아이고 아 어요 어요 아 미치겠네 괜찮아 괜찮아 밀리는 거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야지 어 파라 파라다운 파라다운 아 라인하르트 어 파라 궁 맞았어 아 맞았어요? 어 썼어 썼어 파라는 끊었는데 라인하르트도 궁을 썼어 아유 실력이 많이 는게 아니라 지금 서포터가 좋아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실력은 실력은 항상 똑같애요 솔직히 말은 에이거 좀 뺏기면 안되니까 들어가 이거 오케이 잠깐 트레이서 궁 찾을까 무섭다 오케이 다운 오케이 한조 다운 잠깐만 상대 지금 살렸던 상 아무리 써 아무리 써 아무리 써 아무리 써 아무리 써 궁없어 궁없어 아니 그냥 그냥 궁이 없는데 어떻게 궁을 쓰란 얘기야 아니 궁 쓰라는게 아니라 어디있냐 물어본건데 아 나 궁 써 궁 써 이루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잡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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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아 이걸 파라가 아 어 야 나 이모판 좋다 아 아 이모판 개재미네 이거 진짜 전쟁하는 느낌이다 이거 A 고점 한번 지켜봅시다 이거 안돼 나 죽어 안돼 뭐야 이거 몇명을 죽는거야 아 너무 난장판이야 차원문 만들어놔서 금방 또 A 올 수 있을거같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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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개망했다 아 아 하필이면 내 순간 내 차례에서 하필이면 궁이 끊기네 궁이 끊긴게 아니라 태평가 사라지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A 포기하겠네요 B 지키죠 B 아 잘 버텼어 솔직히 궁 한번 갔는데 라이나르트에게 막혔어 괜찮아 지금 뭐 추가시험 많이 죽었다 아 아 진짜 미치겠네 그 특명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기전까지 죽지마세요 가서 죽는건 상관없어 계속 안맞잖아 손발이 내가 가서 1초만에 죽는건 괜찮아 만약에 죽는다면 죽지는마세요 그런정도 너무 적진깊은곳까지는 가면 안되는 그런 응 내가 봤을때 지금 아 이거 궁을 파라가 계속 노리는거 같애 아나를 응 아 궁을 꽤 써야되는데 자꾸 못쓰게되네 아무리 궁 써드릴게 가 어 벌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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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근데 역궁맞았어 지금 미안합니다 아 이것도 D바까지 왔었구나 와 빠른 정리네 청소부네 청소부 쟤네들 같이 갑시다 아 살아있네? 어 나 지금 응 살아있었네 네 와 미친 여기 얘네 새끼들 왜케 많아 아직도 살아있었어? 팔아 죽였어 팔아 죽였어 잠깐만 뒤에 뒤에 앉아 뒤에 한 조 아 뭐야 이거 와 라이나르트가 왔어 아 진짜 젠장할 아 라이나르트가 크 진짜 깝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아나가 팀에 탱커가 한 명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탱커가 피가 많이 달고 많이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나는 아나는 메르쉬든 아아 안 죽는다고 그니까 빨리 궁이 찬다고 아나도 궁이 빨리 찬다고 네네네네 자 마모님 궁 써 드릴게요 아직 안돼 아직 일로 가면 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후 제가 곧 있으면 궁 차요 지금 네 궁 찼다 궁 찼 아아아아 한조에게 나 살아나면 궁 쓸 때 써 주시면 돼요 네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리퍼도 여러분 궁 쓰면 자주 끊어져서 타이밍 정확히 보고 가야되요 나의 끝 나의 끝 나의 끝 나의 끝 나의 끝 나의 끝